인터넷 전화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에 진화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주소까지 알아내 보복과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이 양손 가득 철가방을 든 채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9만원어치나 되는 많은 음식인데 배달도 못하고 다시 돌아 나옵니다. 정작 집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있었고 누군가 인터넷 전화로 거짓 배달을 시킨 겁니다. 많이 화나죠. 그런데 전화를 거의 20번, 30번 그렇게 해도 거의 안 받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30분 전 이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이 인터넷 전화 보이스피싱에 항의하며 시비를 벌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골탕을 먹으려고 근처 중국집에 허위 주문까지 시킨 겁니다. 당황을 하면서 말투가 조선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죽여버린다고 했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직장인 38살 김 모 씨도 검사를 사칭해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전화를 받았는데 왜 이런 전화를 하냐고 따지자 돌변한 상대방은 김 씨의 주소를 알고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발신지가 중국 등 외국으로 추적이 어려워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